저기 잘 닫았나? 언니 지금 큰 딜 났어. 발등에 불 떨어졌어. 왜요? 누가 여권 두고 왔어요? 먼저 출발해야 할 것 같아. 진짜요? 진짜? 진짜요? 진짜요? 야, 다연아. 어떡해. 이지 언니가 여권을 안 갖고 와가지고. 들었어요, 언니. 언니들 말해줬어요. 그래? 그래서 언니 없이 사야겠네? 언니! 이진 언니 없이 간다고? 왜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뭐 가지러 가셨으니까. 언제 오신대? 그러니까 너 없을 때. 두려우면 안 돼요. 네. 어디에? 그러면... 있긴 있어? 언니. 웃지 마. 진짜 어색해. 출발은 공항에서 발급받은 방법이 없어요? 9시되면 비자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열릴까요? 9시되면 비자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열릴까요? 9시되면... 언니, 여권은 왜... 어떻게든 여권이 없대요. 없죠? 긴급 비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지금 여권도 제가 지금 만료되는 게 조금 불안해가지고... 업무 시작해야 되잖아. 아, 어떡해. 이준 언니 혼자 따라온다고요? 오늘은... 아... 어떡하냐. 왜냐면 올림이 집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떡하지? 어떡하냐, 진짜. 피곤하구만. 어, 진짜 언니 안 데리고 와요? 목까지 안 떴으네. 9시부터 일 시작할 것 같아. 진짜? 어떡해? 방법이 없어요? 일단 먼저 가고 난 조금 이따가 여권 받아서... 어떡하지? 다음 시간도... 일단은 그러면... 다음 시간도 그러면... 다음 시간도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아... 언니, 언니... 언니 갈게. 이따 봐요. 이따 봐요. 방법이 없는 거잖아. 우와, 맛있다. 아휴, 바보 진짜. 우와, 바보 진짜. 바보 진짜. 진짜 미쳤다, 미쳤어. 오늘 아침에는 여권을 그렇게 가꾸라 그랬는데. 하나, 둘, 셋. 울지 마. 왜 울어? 왜 울어? 울고 나냐? 아니, 울지는 않는데. 아, 울는 줄 알았어. 놀랐어. 진짜로 간다고요? 나 냅두고? 어. 저 스태프 한 분은 남겨드릴게요. 왜 남겨드려요? 그냥 가... 아니, 근데 나 되게 심각한데 왜 되게 안 심각한 것처럼 얘기해, 다? 아니, 근데 나 되게 심각한데 왜 되게 안 심각한 것처럼 얘기해, 다? 안 심각하니까. 당연히 안 심각하지. 몰래카메라인데. 빨리 가, 빨리 와. 오? 빨리 와. 오? 오? 진짜 왜요?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언니, 저한테 왜 그래요? 다연아, 왜 나한테 맡는게? 아, 황화야. 몰래카메라. 다연이에 몰래카메라. 성공. 아니, 언니, 왜 연기 잘해요? 언니, 연기 왜 이렇게 잘해요? 내가 몰래카메라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아, 뭐야. 언니, 빨리 와요. 아... 아, 속았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